네 우리 울산에선 백초사님이 또 이거 다용도 가방 하나 산다 가로가 90 세로가 65 이렇게 두께를 봤거든요 15cm 의자도 놓고 미니 발판도 놓고 낚시태도 놓고 받침탄도 놓고 어깨에 매고 잠깐 짐을 옮길 때 쓴다 롱다리 롱다리 를 넣으면 되게 좋다 각종 롱다리 너무너무 좋다 중요한 거는 이게 두꺼워 그리고 방수도 되고 질도 좋고 아름답고 중요한 건 더 아름다운 무늬야 밀리터리 지몽이 뭔 뜻이야 좀 찾아봐 찾다맞다 이 무늬가 뭐예요 밀리터리 지몽 이렇게 얘기해 주시대 빗살무늬 빗살무늬 왜 그거 뭐지 그게 빗살무늬라고 한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배웠네요 크게 크게 위에 거 주던 것도 저런 게 잘 나간다고 이거 엄청 나갔지 지금 대중소 가방 장난 아니에요 파라솔 가방 54 52도 엄청 나가요